전남 나주시가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.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나주천 3.36km 구간에 어류 서식처 복원과 진검다리 산책류를 비롯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도심 하천 생태복원이 중점입니다. 더불어서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더 만들고 하천교량 11곳을 재가설하거나 새로 짓는 등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세 설치도 이뤄집니다.